인천 주차장 폭행사건의 보디빌더로 지목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체육관 1호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그는 지난달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현재 문제된 인천 폭행사건은 체육관 1호와 무관하다라고 적었다. 지난 6일 jtbc 한문처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전직 보디빌더 주차장 폭행사건의 전말이 전파를 탔다. 이에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해당 보디빌더와 그의 와이프가 누구인지 이목이 집중됐다. 이 사건은 과거 sbs 궁금한 이야기와이에서 전직 보디빌더 권씨 가명으로 소개된 바 있다. 올해 나이는 39세인 이정희는 정찬성을 비롯해 슈퍼모델 김사라를 육성한 트레이너다. 그의 스승은 한국 보디빌딩기 레전드 강경원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정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폐쇄하고 유튜브 채널의 댓글을 모두 막은 상태다. 누리꾼들은 그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폐쇄한 점, 일부 정보 등이 인천 보디빌더와 일치하는 점 등을 미루어 그가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와이프는 여전히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 한 여성의 사진을 그의 와이프라며 유포하기도 했다. 해당 여성은 결국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인천 폭행 사건과 관련 없다 임신을 하지도 않았다라며 해명했다. 결국 또 넘은 신상 찾기가 무분별한 2차 피해를 야기시킨 것. 인천 주차장 폭행 사건의 보디빌더가 누구인지 확실시 되지 않은 만큼 과도한 추측 및 비난은 자제해야겠다. 한수지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한수지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